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삼겹살 고기 꺼먹을 거예요 짜자잔 이건 제가 담근 알타리 천화동 실비김치 그리고 파절이 그리고 양파 오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접 말아준 꼬마김밥 유치원에서 부모참여 수업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로 먹으러 나온 겁니다 고기만 사가지고 장비는 항상 트렁크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유치원 유치원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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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빨리. 해가 좀 들어갔다. 이게 딱 좋은데. 그런데 여기가 거의 거기에 벚꽃이 뭐 없는데. 참변. 응. 여기가 장도 있고. 여기가 더 맛있잖아. 어, 벚꽃만 이렇게 다 먹으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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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이 없어졌고. 숟가락. 처음 먹어봐. 응. 음. 목숨 맛있어. 네? 응. 엄마, 이거 목숨 맞아? 응. 아. 김밥도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다 먹었지. 이러한 것 같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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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모든 내장이 맛있을거에요 소주hr dlatego 나는 고기 먹을 때 우이랑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 양파 날씨도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바람 한 점 없어 그리고 시원하고 오! 우리 딸내미가 쌓은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참 이쁘게도 쌓어 뭔 말인지 알겠다 진짜 기름은 볶음밥 느낌 음 파 warp 녹아 녹아 파저리 파초 에서 흠 사저리, 그리고 실비김치, 팽이버섯 내가 뭘 먹고 와서 먹을래? 음 계속 이렇게 기차하는 거 같아요 맛있으면 저들로 나와 소금 둘 다 김치만두 다진마늘 파uch 미쳤다 먹어봐 이건 진짜 팔아도 돼 그치? 팔아도 돼 진짜 맛있다 일어나서 춰봐 여기 와서 춰봐 춤추고 있어 이게 실비김치가 응 팽이버섯의 이 식감 알타리의 식감 응 알타리의 식감 진짜 팔아도 돼 진짜 맛있다 짠 비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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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밤 되니까 삽목이 있잖아 아디다스 삽목이 아디다스 무기 다들 아시죠 여기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아디다스 무기가 그리고 저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서 이미 패딩 밤에는 패딩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는지 한 달은 됐고 집에서는 수면바지 입고 지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더위는 많이 안타는데 추위를 엄청 타 이따가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 동네에 저쪽에서 그 뭐지 각설이 그거 무슨 축제 하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그 노래의 소리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아마 또 음소거루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진짜 소리가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아 추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실 거죠 아 쨍 이거 하래 우리 딸이 아 쨍 이거 하래 우리 딸이 아 쨍 아 자꾸 근데 노래 소리가 나오니까 공비가 들썩거려가지고 아 어 오늘은 준비 시작 으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그런 거면 되겠어? 엄마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 준비 시작 너무 빠른거 아니야? 오늘 너무 빨라 오늘 너무 빨라 진짜 오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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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효는 못하는게 뭐야? 뭐하는거? 어..밥 아..밥만 못하지 밥 빼고 다 하지 집에가서 방청석 오케이 콜? 그러면 이제 엄마랑 반대로 해보자 은효는 그냥 달리기하고 엄마는 킥보드를 타고 어때? 엄마는 킥보드 못한다 엄마는 킥보드 못한다 오케오케 오케 애는 도마되지 않을까? 엄마 엄마 오블이가 킥보드 잘하려나? ㅋㅋㅋㅋ 내가 킥보드가 또 킥보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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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워 이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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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씨 오케 오케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 친구가 오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머 벌써 왔니? 어? 벌써 왔어. 이거 킥보드 쉬운 게 아니네요. 어렸을 땐 갖고 놀았는데. 은희야 진짜 킥보드는 엄마가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내가 진짜 너한테 줬다.